돌탑 기도 도안 부 황옥하고 천고 남해 알로 삼국류사 탑상편 금관성 바사석답 관련한 이런 선서의 찬시였습니다. 여기 재염 비범 천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비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요거는 그 귀요한 자재로 만든 하나의 돛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 재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득 실었다. 바사석탑과 같은 돌탑은 물론이고 사람과 필요한 문자를 세우고 그래서 천폐경이라 이 천폐가 이 천자는 꼭두선이 천자인데요. 북다이 말이에요. 이제 폐는 깃발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천폐라 그러한 바사석탑을 실은 돛단배가 붉은 깃발을 바람에 가볍게 따붙입니다. 붉은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색상을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말하면 황옥으로부터 불교가 금관 가야로 들어왔다. 그런 것을 이제 암유하고 은유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 권령 차막 회도경이라 그 신령에게 빌고 또 빌었다. 궜 청원했다. 빌었다. 그러니까 뭘 이제 여기 차막이 나오죠. 뭘 막을 쳐요? 가림막을 쳤는데 여기가 바다에 그 노한 그 파도가 험한 그 상황을 갖다가 힘들게 함으로 해서 그런 상황을 막아주는 그런 그 기도를 기원을 들었다. 그 아래 보면은 기도 도완 부왕옥이라고 어찌 헛되어 어찌 헛되어 이 도 자는 물이 도 자는 헛되다 그런 뜻이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황옥만을 모시고 그렇게 금관국의 바다가로 그렇게 배를 대었을까 천고의 남의 천고의 남의 알 노경 여기에서 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막을 알 자인데 예로부터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외구에 그런 그 노도와 같은 그 성난 고려와 같은 그런 외구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그 기원을 드리려 함이었네 오늘날의 김혜 씨 당시에는 금관성이라고 거기에 구산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오면 허황옥 왕후의 능침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호계사에서 옮겨온 5층 파사석탑이라고 이름을 하는 탑이 있는데요. 수로의 왕비였던 허황옥 황옥이 동안 건무 24년 갑신이 48년 무렵에 인도인 서역 아유타국으로부터 배에다 싣고 왔다 그렇게 삼국유사 가락국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이 부왕이었던 아유타국의 임금의 꿈에 나타나서 김수로 왕의 그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대의 딸을 보내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들어서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상하게 해서 떠나도록 했는데 그는 바다신의 노여물을 받아가지고 풍랑으로 가야국으로 가질 못하고 되돌아와서 아버지 부왕인 아유타국의 왕 임금에게 그러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아유타국의 임금은 아유타국의 황제는 파사석탑을 배에다 싣고 가라고 다시 일려주었습니다. 마침내 무사히 바다를 건너서 남쪽 바다에 도착해서 폐를 댄 것이죠. 이때 폐에는 붉은 돛과 붉은 깃발 아까 그 천폐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구슬을 실었기 때문에 지금 그곳을 공주가 배를 댄 곳이다 그래가지고 임금주자 개포자 주포라고 했는데 여기 주는 공주를 공주로 봐야 되겠죠. 그 원관념을 그리고 맨 처음에 공주가 배를 대고 들어와서 산신에게 자기의 비단 바지를 벗어서 폐백으로 바쳤다. 그랬던 그 바위가 있는 곳을 비단능자 고개연자 능연이라고 했고 붉은기가 처음으로 해안에 들어왔던 곳을 기출변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멀리서 들어오다 보면 펄럭이는 깃발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니까 붉은 깃발인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그 공주를 기다리던 작은 바위와 같은 섬이 있습니다. 그걸 망산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락국기에 나와 있는 이런 주포라든가 능연이라든가 기출변이라든가 망산도가 그런 것입니다. 상공유사 가락국기에 또 답상편 금관상 바사 석탑 부분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